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경찰의 선관위를 쫄쫄 따라다니면 된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 출신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준인 겁니다. 열도독을 어떻게 잡습니까 4박 5일 사이에 잠도 안 자고 쫄쫄 따라다닐 겁니까 이상민 장관님 4박 5일 사이에 잠도 안 자고 이러분들 계속 이러면 총 들고 쫒아다닐 겁니까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심을 그렇게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다 오늘 여기 보시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결국 경찰 따라다닌 것 외에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경찰 인력 배치를 감지덕지해야 되는 우스강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만 선관위를 살펴보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실이 서글프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이번에 여기에 대만에 함께 가 가지고 느낀 소외를 김미영 원장하고 또 다른 소외를 소개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행정안정부 장관의 요청도 묵살하고 거짓말하며 전자개포기 조작과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와 이미지화, 투표지 위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계속 유지하며 부정선거 강행을 예고하는 선관위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끄떡 안 하겠죠.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할 거라고 알리기 때문에 언론들은 쪽소리도 안 할 거고 대통령은 흙소리도 안 할 거고 11번 했는데도 여러분들 뭐죠 수사 1번 안 받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100% 안 하겠습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결국 경찰 따라다닌 그 외에는 이루어질 게 없네요 경찰관이 쫄쫄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라가 망가지도 어떻게 이렇게 행편없이 망가지는지 도둑놈들이 큰 소리를 치고 이러면 다니는 세상이 됐으니까 도둑놈들한테 행안부 장관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될 판이니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생기기는 잘 생기셨네 박주현 변호사 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데 1시간 2시간이면 끝납니다 끝날 수밖에 없죠 수천 장일 테니까 한 장소마다 수천 장씩 만 4천 개에서 이러면 다 하니까 금세 끝날 거 아닙니까 투표지수가 10장 많이 나오는 일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교부한 투표지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겁니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만 선관위 직원들 어리둥절 미션 임파스블 한 군 천 장 넘게 나와도 다 덮었습니다 대만 국민당 타이중 시당위원장 선거 무효소송 1심 2심 통틀어서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별론기를 한 번 잡는데 1년 넘게 걸리는 나라와 비교됩니다 대한민국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국 여러분들 참 극한 것은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이야기가 있고 국민들 가운데 특히 젊은 분들이 전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비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그냥 조족지열인 거죠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참 인천 YMCA 관계자들이 다리를 놔 가지고 한국의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들이 대만을 가셔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이 지면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2012년 제외국민투표부터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외국민투표에 손을 댔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2016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는 제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됐고 그러나 나머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다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광범위하게 실시가 됐고 2012년도에 부재자 투표가 조작을 한 겁니다 2012년도에만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게 아니고 그 부재자 투표가 1987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만식으로 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치고 나면 직후에 바로 현장수계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고 지금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도록 해야 되고 그 도장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 당일날 아침에 투표록에 도장을 날인하는 식으로 가름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관리할 수 없도록 그게 1996년부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투표록에 읽는 겁니다 이게 정본입니다 그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위조투표지 제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심에는 유령 사전투표자살을 부풀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다 넣어주는 전산조작 그다음에 실물투표지 투입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장을 직접 방문한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일이 반드시 관철되지 않으면 그럼 이번에 또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그걸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누락시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홍명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3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라도 이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고 선거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참 이 선관이라는 조직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뭐 어마어마한 이런 짓거리를 해온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 해온 거죠 그래서 낙담할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발신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의 수요